우린 늘 끊임없이 생각합니다.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,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, 기술의 발전으로 늘 보고 싶던 사람들과 언제, 어디서나, 시간에 상관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, 보안기술의 발달로 공인인증서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작은 생각들이지만 놀라울 만큼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꿔놨습니다. 작지만 놀라운 것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우린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과입니다.